오늘 핫스 가스레인지 셀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불꽃 점화 부분에 이상이 있는 관계로 셀프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화를 하고 불꽃을 색이 조절을 하다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버리는 분량이 있구요 두번째 같은 경우는 점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옆에서 가스가 새는 것처럼 자동으로 불꽃이 멈춰버리는 이상현상이 있기에 오늘 셀프 교체를 하려고 해요 가스레인지 교체를 위해서는 밸브를 반드시 잠가 주셔야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확실하게 가스가 차단되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한 탈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분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단에는 두개의 큰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도 빼주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가스레인지 주변이 매우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완전히 탈거한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호수는 플라이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쉽지가 않군요 제거 시점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스레인지를 조금 더 안전하게 뒤집어 놓고 플라이어로 라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가스벨브를 잡아주고 있는 잠금새를 풀어준 후에 가스토 호흡수를 가스레인지에서 힘을 주어 분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새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때가 많아서인지 꽤 시간이 걸렸네요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하츠 제품의 사이즈를 측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츠에서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 제품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델은 변화였지만 사이즈가 동일하였기에 같은 제품으로 온라인 구입을 하였는데요 제주도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문의를 해보니 제품 가격이 13만원 그리고 방문 기사님이 출장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4만원 총 17만원의 예산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구매로 약 9만 5천원 정도의 새 제품을 구입하여 제가 셀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가스레인지에 가스 배관을 연결하겠습니다 탈거할 때의 반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호수를 끝까지 잘 밀어 넣으신 후에 탈거할 때 사용하였던 플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안전하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튼튼하게 잘 연결이 되었네요 기존 제품은 배터리가 두 개였는데 새로 구입한 신형 제품은 배터리가 하나네요 배터리를 꼭 끼워주셔야 가스 점화가 된답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오래가는 그리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듀라셀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정의치에 세팅을 하고 마무리를 위해서 버너 헤드와 버너캡 그리고 그레이트 삼바리를 상판에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스레인지 교체는 완료가 되었고 테스트 점화를 해보겠습니다 불꽃이 고르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츠 가스레인지 셀프 교체 완성